대전시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지역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 2021년도 상반기 인재육성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총 3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2억 7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발 대상은 각각의 장학생별 선발기준에 부합되는 초·중·고 대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장학생은 재능장학생 9명, 희망장학생 190명,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 20명 등 총 300명이며 개인별 장학금 최고 지급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 외국인 유학생 80만 원, 대학생 150만 원입니다. 이번 상반기 인재육성장학생 신청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며,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